털렴 사과 맛있겠다 밝은 사과 사과 여기 사과 매달려있다 이거 먹을래요 언니 하나 둘 셋 맛있겠다 사과 바꿔봐야지 하트 모양으로 내가 먹었어요 맛있다 맛있다 사과 언제나 먹고도 맛있어요 좋아 좋아 행복해 자 오늘은 사과 영어 단어 번호를 쓸거에요 우리 같이 사과 같이 한번 공부하러 가요 렛츠고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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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입 먹을래요 한입 짠 도착했다 영어 단어 공부 자 우리집 사과 영어 단어를 공부할거에요 저하고 같이 해봐요 렛츠고 A A P P P P P P L A E E E App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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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과도 한입 먹고 사과도 한입 먹고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또 사과 만나러 가야지 안녕 나는 까굴 까굴 까굴이 개굴 깨굴 깨굴 안antu 음 여기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? 음 궁금합니다 Let's go! 짠! 자과류가 완성되었어요! 지금부터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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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